TSC 공부해온 사람 손? 저요 저요! 나도 나도 안해본 사람 있어? 방금 무조건 해놓은 거 아냐? YBM에서 나온다는 TSC 공식기본서 알아? YBM이 TSC 출제기관이잖아 아 진짜? 정말 몰랐어? 네 알? 대박사건 TSC 기출문제를 최초 공개한대 출제기관이 만든 진짜 기출문제만 공부하자고 YBM TSC 공식기본서 그뿐만이 아니라구 뭔데? 뭐 뭐? 뭐가 더 있어? 전 영역 다른 표기로 사전증명시간도 절약되고 4단에 첨삭개설까지 아 기분 맞지? 1대1 가입하는 것 같네? 성공 음원도 두 가지래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음원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느린 음원 독학생도 초급자도 중고급자도 이거 한 건이면 끝 아우야 왜 이제 나왔니? YBM TSC 공식기본서